오늘은 주말입니다 돈이 나왔나요?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 사실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디를 가고 뭔가 이런 거를 서밋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이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얼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쌩얼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좀 조금씩 이렇게 짜주세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비해 상상도 되게 안하고 감정 공감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아... 진짜 독백을 낭독만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낭독을 해주시는 그런 공연을 보러 가는데 가면... 들으면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듣는 그런 공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뭔가 처음 접하는 공연이라... 뭐 되게... 음... 걱정도 되고... 좀 자다가... 겁나서 밥 먹고... 치크인데요. 이게 조금 짜주스쿠시구요. 손가락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음... 해주세요. 음...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잘하진 않아서... 예... 그 말이야. 지금 모두가 잘하는 것 같아요. 됐다. 짠! 또 생길 수 없죠? 여러분은... 퍼스널 컬러 이런 걸 좋아하세요? 저는 퍼스널 컬러, MBTI 이런 걸 약간 좀 행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실 근데... 그 MBTI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겪어보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만약에 티에 넣었으면... 그 말이야. 겪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지 않아요? MBTI를 알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걸 조심하면 되겠다. 이런 건 조심해서 얘기해야겠다. 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니까... 그래서 종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쁘시다. 이러면... 제가 뭔가 마음이 예쁘게 봐야겠다. 저는... 뭐... 어떤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는 안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눈썹을 그릴 줄 모릅니다. 큰일이 났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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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단종됐대요. 근데... 제가... 저한테 너무 찰떡인 색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요. 음... 이걸... 이걸 다 쓰면 전 이제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속상해 벌써. 그리고 이거는 단델리온. 진짜 한번 약간의 반짝이를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 제가 지금 점점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혀요. 이거 지금 역광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전혀요. 진짜 전혀요. 전혀요. 이건 마지막으로... 약간 흰기가 도는 블러셔인데요. 이걸 올리면... 약간 뽕 이런 느낌이란... 진짜 좋아하는... 클리오 꺼. 이거는... 핑크 색깔이에요. 역시 짱 예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두려운 게 뭐냐면... 아직도... 내 마음이 잦어있는 게... 지금 머리를 묶어버렸거든요. 나영을 섹시하고 싶어서... 나영을 섹시하고 싶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짠.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지금 뭐 사자야 거의. 지금 사자인데요.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지금 보시면... 그냥... 왜이렇게 thousands 도 kö죠? 여러분 괜찮아요? 아... 여러분 괜찮아요? 이게 뭐지? 네, Perfectly써요, 근데 그냥 그냥 그냥함이 달라 나와ら tienen.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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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a esos signal이다, 그냥 괜찮아. exemple. 반 design staff 드라이저 드라이기 떨길뻔 이 밑에 머리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되게 냅둬요 다시 팔자다 끝이에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평소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아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잘 예쁜 척 하다가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머리카락을 써도 좀 귀여운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이나요? 귀여워 보이나요? 제가 오늘 옷도 좀 편하게 입을 거고요 오늘의 룩은 이 하트 포인트 이건 자라 키즈에서 산 옷이고요 이건 제가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산 바지입니다 이건 선물 받은 곱창 밴드 좋은 에어라 저는 고단 에어라 나이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공연을 보러 갈 거에요 머리띠는 쓸지 말지 공연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크록스 집이체를 지금 바꿀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러스코 제가 크록스를 조금 험하게 신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멋쟁이 마리모가 있는데 얘를 빼고 제가 어젯밤에 수작업으로 이게 파츠를 뒤에 있는 걸 붙여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붙여놓고 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합 뭐야 얘 안 붙였잖아 뭔데 왜 안 붙었는데 오마이 갓 이거 어떡함 왜 너는 왜 안 붙었어 제가 어제 이거는 다이소에서 리본 끈을 사서 만든 리본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붙이려고 산 건데 저런저런 이런저런 제가 좀 귀엽게 크로미를 사봤거든요 제가 좀 귀엽게 크로미를 사봤거든요 제가 좀 귀엽게 크로미를 사봤거든요 왜 이렇게 붙여볼까 일단 해보는 거야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모른대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불안하냐 안 붙어 안 붙어 왜 안 붙는 건데 리본이랑 왜 사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으응 왜 리본이랑 사이 안 좋은 건데 말해봐 오 사이 좋아졌다 오 오 오 cool so now when it's a windy day it's just gonna fly right off 내 방어로 지금 깨우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요즘 깨우는 힘든 작업인데요 god bless 예상외로 좀 잘 들어갔어요 응 응 됐다 됐다 아 근데 얘가 떨어졌잖아 근데 얘가 분리가 된 여기 붙여놓고 붙이는 거야 그러면 크록스에 영영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저처럼 귀엽잖아 그냥 붙어서 살아 크롬이야 그리고 마지막이 컵케에이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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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렇게 해줬어 슬프다 그래도 저게 얼룩이 안 지워져서 너무 슬픈데 이 크롬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총체적 난독이네요 응? 야, well, you go try and film it in public and then we'll talk about it 저 점점 더 멈췄 I'm late, I'm late, I'm late my Crocs made me late 하렬들 가 so we're not gonna talk about it okay 저희는 5개의 멤버들을 위해 5개의 멤버들을 만드시켰습니다 아, 이 멤버들을 만드시켰습니다 이 멤버들을 만드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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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 다 빨렸어요, 지금. 나 오늘 너무 열심히 산 것 같기도. Yeah, quite the self-management day here. And now I will cry my heart out. Here we g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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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t's the life. Bye, Sammy. Bye.